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7가지 종류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스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여러가지 믿음의 종류들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적합한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믿음에는 첫째 역사적이고 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역사적이고 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의 역사적인 유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금은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은 도덕적인 인격 수양의 도구로 여깁니다. 이런 불유의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는 그리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다라는 신앙 고백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역사적인 믿음과 지적인 믿음은 불신자의 믿음이요 세속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둘째 일시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시뿌리는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돌밭과 같은 심령은 바로 일시적인 믿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믿음은 다분히 감정적인 믿음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의 기쁨도 흥분도 호기심도 사라져버립니다. 따라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어려운 일에 부딪히게 되면 그대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결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회개의 과정을 통해 성령께서 인간의 모든 아집을 깨뜨리고 난 다음 갖게 되는 믿음이겠습니다. 가룬유단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실체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온전히 내놓지 않고 지성과 감정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그만 은 30량의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나와 인간의 의지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의지를 깨뜨리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지성과 감정을 점령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의지까지도 점령하십니다. 이러므로 구원받은 믿음은 성령께서 지정의의 역사하셔야 체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라에서 몸찍기고 피 흘리사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시던 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의지로 응답하여 결단한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하여 지성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니고재면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라고 하시던 것입니다. 이것은 물이란 회개를 뜻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의지를 깨뜨리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믿음인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로 속사람이 성장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해가면서 조금씩 무궁은 짐을 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1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뜻도 됩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이런 아침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몹시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가까이 가셨으나 나무임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후에 베단이로 나가셔서 하루를 묵으시고 이튿날 다시 그 길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더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의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은사로 주시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간직하고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성령의 열매인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 중에 충성은 헬라우로 믿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로서 성숙된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랫동안 예수를 충성스럽게 믿었지만 그런 역사를 전혀 체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뿌리가 튼튼한 이 사람이야말로 성령의 열매인 충성의 열매를 성숙된 믿음으로 메꾸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많은 세월 동안 연단을 바라시되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신앙을 지킨 사람의 믿음이야말로 정말 뿌리 깊은 보람찬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킨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하늘나라의 일을 맡기십니다. 일시적으로 뜨거워졌다가 시험이 닥치면 금방 식어버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일곱째 사역을 행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 로마스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 미야마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더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로 8절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바라는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구원의하는 자면 구원의하는 일로 구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극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중에서 우리가 받은 은사가 과연 어떤 것인지 분명히 살펴보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졌는지 알게 되면 혼돈을 피하고 더욱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적인 믿음을 내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훌륭한 믿음을 지키워서 하나님께 영광들 있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믿음이란 지적 희롱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전인적으로 주님께 내어 맡기며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전인적인 마음을 다 바쳐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지 지적으로 형식적으로 믿는 그런 이론적인 믿음에서 서 있지 말고 내 아버지님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기적을 가져오는 위대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